2022년 7월 14일 대법원 인사 2부에 노군이 사건 피해자 배보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노군이 피해자들의 입장문 노군이 사건 피해자들은 어제 2022년 2월 7월 14일에 있었던 노군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깊이 유감을 표강합니다. 2021년 한미 양국 정부는 노군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노군이 쌍골다리 일대에서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미제일기병사단에 의해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늘의 일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은 물론 적절한 필요 조치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노군 사건 피해자들은 전쟁 범죄인 그래서 소멸치호가 없는 노군 사건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사법부에 호소하며 그 해결을 도모해보고자 하였으나 대법원은 노군 사건과 한국 정부의 책임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제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노군 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보다 폭넓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근본 판결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사실 노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보상은 사법부 판단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미야 국정부는 엄격한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 한국 정부와 국회는 농사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군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은 지금까지 외면당해왔습니다. 노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조치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노군 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던 착용명령이나 다름없었던 피난민 통제지침을 한미 양국 정부가 노군 사건 발생 직전에 공동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인 노군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가 책임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앞세우고 지난 2021년 12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4.3 사건 특별법 개정을 의결했고 지난 이번 2022년 6월 1일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과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던 노군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8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제주 4.3 사건 피해자와 노군 사건 피해자를 차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차별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취해하는 일은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는 이미 광주와 제주 그리고 여수 등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군 사건 피해자들은 윤석열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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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고령에 이른 노군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거리로 또 돌아다니지 않도록 법원의 냉혹한 판결 앞에 고개를 떨구는 일이 가치는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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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희생장 유족회 회장 양해찬 그리고 사단법인 노군이 국제평화대당 이사장 정구도 문재인 정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민생법안을 주들 못대로 또 주들이 이속 있는 주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쪽에는 해결해주고 우리 충청국도 노군이 이 엄청난 이 사건 문제 여기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부터 해결을 해주고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도 못하고 이 문항 이 꼴로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유교 침정위 초리 노군이 사건 비상자분들에 대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찬님께서 전화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성열과 허벅인 묵념 그리고 유교 침정위 당시 노군이 사건 비상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이상으로 하나씩은 하나씩을 지금 어제 판결을 보면 일단 미군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좀 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세요? 노군이 사건이 발생하기에 한 번 전날 1950년 7월 25일 대구 한국 임시정부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고위직하고 미 8군 고위직하고 미 대사관 고위직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미군 전산에 접근하는 한국 피난민들에 대해서 사격을 허용한 피난민 통제 지침을 공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총을 쏜 미국 미국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공동 결정한 한국 정부도 명백하게 사격을 하도록 허용한 원인과 배경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명확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폐소를 한 상태여서 지금 이제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데 지금 향후에 어떤 좀 계획이 있으세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한국 정부가 맡겨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재산도 지키지 못했더러 사건 직전에 동일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과 원인을 피난민 통제 지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그런 미흡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온당치 않은 지금 처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든 원인 행위를 했으니까 결정해지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 4.3의 선례가 있거든요. 제주 4.3 피해죄에 대한 선례가 있는데 제주 4.3은 제가 알기로 그 보상 금액이 1조 5천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5.3.2 그리고 피해자 규모가 엄청 크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보상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노근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보상 금액이 203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주 4.3하고 노근이 피해자들을 국가 재정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은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국 정부가 예면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진화위에 조사도 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제3번째 과제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하고 국정과제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4.3 필자에 대한 보상의 길만 터주고 노후사건 등등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을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차별하지 말고 지역 차별하지 말고 제대로 보상 입법을 해서 국민의힘이 나서고 여행안에 논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보상 입법이 국회에서 소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 행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이거 안... 추가 더 말씀드리면 농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공조 다 인정했고요. 농인사건 특별법상에도 인정했는데 4박 5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공룡폭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던 쌍굴딸이 거기에서 3박 4일 대략 70시간을 피난민들이 갇힌 상태에서 총력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시간 피하관에 적과 아군 간에 서로 전투가 벌어졌다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그건 전쟁 범죄 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나 농인사건은 명백하게 국제법적 기준을 보면 전쟁 범죄 행위라고 그런 논문들이 많이 이미 발표됐어요. 그리고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제 사법부가 그것을 부정했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 수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한미한국의 진상 부서가 정확히 됐다면 당연히 전쟁 범죄 행위고 소멸 수호는 없기 때문에 농인사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여당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농인사건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과연 이런 처리가 됐을까 그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하대 우리 농인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4박 5일 동안 범죄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사법과 제대로 판단하고 그 부분을 공동 결정한 한국 정부가 비난 및 통제지침 4경 명령에 달아온 그런 결정을 한 한국 정부가 주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한국 정부가 했다 치더라도 정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간에 증거정부든 보수정권이든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명확히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의존하는 이런 방법의 사건 처리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한미 우호 증진이 매일 필요한 거 저희 농인 피해자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농인 사건에 대해서 올해는 72년 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보상을 처리해가지고 이것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한미 간의 껄끄러운 숙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해결해서 오히려 한미 동맹과 한미 우호 증진하는 데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 볼 때도 한미 우호 증진 차원에서라도 농인 문제는 너무 오래 묵해두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양해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 이번에 보상 조치가 될 수 있는 법 개정된 건 너무 잘 된 겁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저희들은 축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4.3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주고 노을 사건에 대해서는 법안 상정조차 안 하는 차별하는 행태가 국회에서 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후반기 국회가 열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적어도 국민들이 지역차별, 국민 차별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역차별하는 결과로 더 이상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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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